시작! bow and wolf 안 돼 다 놓고 가지 마 안 돼! 체리워줘! 안 돼! 안주버에 안 돼! 켄디리 온아! 안 돼! 나 무서워! 몇평 시켜야지 맞지? 주로 안 뿌리고 싸? 뭐지? 아 이정도면 인간이 이겨야 되는 거 아냐? 맞지 그러게 저렇게 무기도 넘쳐나시는데 그러니까 소활도 안 떨어져 포탄도 엄청 많아 오! 새로운 거 쓰다 봐 얘 침부수 같은데? 오 그보다 더 크다 맞지? 우와! 침부수! 우와! 와우 무슨 말이야? 아이유 우니버스는 우리의 곳에 있는 곳이야 아이유 우리의 애일리언을 지키는 가격이야 아이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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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직은 그런 거 우리의 애일리언 사이즈 우리 한 번 더 줘! 조금만 더 줘! 우리 포탈 써 놓고 죽이면 되는 거 아냐? 맞아 맞아 포탈 써 놓고 죽이면 되는 거 아냐? 얘한테 놓을 거 있을 거 같은데 아 막 그 팔이, 축소 같은 거 하나씩 부순 다음에 몸을 부수고 그런 거 아니야? 어? 아닌데? 뭐야, 영상이 다 있지않은데? 영상이 다 있지않은데? 와, 뭐랬지? 막살 치제네? 아, 누가 살 치제? 아, 누가 살 치제? 아, 인스테린? 아, 인스테린? 아, 인스테린? 어, 뭐야? 아, 인스테린? 와우! 나이스 샤앗! 내가 복지가 저걸 먹어서 양기지긴 했지만 복지는 않는거지 내가 죽을래, 내가 죽을래! 내게! 엄마 말이 돼요? 대포 가져와 뭐해? 네 자, 마지막 엔딩입니다 와, 우리 여기 거기잖아 여기, 여기잖아 우리 도서관 어, 여러분들 여기 도서관이야 도서관 기억나시죠, 여기? 아, 기다려봐요 아직 카드 못 골랐다고요 여기가 올래? 아직 카드 못 골랐다고요 여기가 올래? 우리 셰프 카드 아직 못 골랐다고요 셰프 셰프였고요 봐바 젊은 애들은 빠딱빠딱 하는데 여보세요? 어, 젊은 애들 빠딱빠딱 하는데 어? 봐바 너 카드 모른데도 심사숙과하고 어? 너 지금 나이 카별하는 거야? 어? 왜 이렇게 말하는 거야? 와, 딱 보다 봐 딱 보다 다들 괜찮나? 네, 너한테 좀 내주는 거예요 경기간총이 있네 나 정산하자 훈련할 때 1, 2, 3, 5 우와, 데미지가 다룬구나 뭐해? 나 근데 여기, SMG가 없어 아, 이거 경제한 총 파는 거 살까? 이거 사서 살까? AK 쓰지 말고? SNG가 없어서 나 이거 돌별 초청 들어야 될 것 같은데? 응, 들었어. 아, 익숙하지 않은데. 어차피 돈... 돈이 더 많아. 아, 여라야니? 살까요? 아, 좀... 기다려 봐. 하하하하 한참을 고르죠, 지금? 한참을 고르죠. 꼼꼼하게 고르죠. 당연하지. 당연한 거 아니야? 아이고, 잘못 샀다. 바닥에 그거 하나 주워줄래? 이거 뭐야? 심장충격기 떨권났어. 나... 나 꽉 끼워있어. into 저기요. 얘가 느리긴 한데... 보자? 아, 나. 나는 쿨이에요. 나, 나. 나 쿨이야. 위아래. 가자? 그런데 바로 그 뜨거운 건 아니라 뭐 거친 해. 내 눈이 있는지 내가 보여줘? 네가 정해진다 우리는 그 공간을 통해 우리의 공간을 통해 오!! 진짜 척척하게 하는거네 척척하게 하는 사람의 본체겠지? 여기다! 저기, 그... 잡았어 척척 뒤에, 척척 뒤에 어! 뭐야 뭐야! 땅 위에 올라가 척척 뒤에, 척척 뒤에 척척척척 척척, 때려! 아야아 어, 여기 꽤 어려운데? 힌 딱 같잖아 야, 걸린다 때려야 되는구나 오케이 자, 척척 그리고 장전도 느린다 오케이, 살렸어 얘부터 먼저 하자 오케이, 나이스 오케이, 가운드 오, 칼 없는거 되게 우편하네 잡았어 오, 칼 없어? 나 나왔던데? 그 기본으로 지던데? 팔 쓰면 척척 채워주는 배밀 채워주는 아아 누가 안 나왔더라 응 오케이 오케이, 다 세 번째 어? 아니네 척척 난, 나는 나왔어 그럼 조금씩 채워볼까? 소모장 밑으로 좀 야, 스프링클러 뭐야, 스프링클러 뭐야, 이거? 뭐야, 이거? 뭐, 티로돼? 그렇게 해보자 나 가는데? 나 소수 있나? 나 이번에 죽으면 끝 아닌가? 어, 그러면 내 티로해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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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언니 그럼 좀 뒤에서 가 티로해질게 티로해질게 팀에게 티로해질게 켈라 야, 왜 안왔었네? 다 왔어 다 왔어 나이스 진짜 쓰다른가? 나이스 나이스 고지리나 봐 아, 뭐야? 스프링클러 아, 짜증 스프링클러 으흠? 다닌들? 다닌들? 저기 막.. 장사같은 것도 있는데 저기에 막 힌트같은 것도 있지 않나? 잡았어! 와 나이스! 잘 속긴 한다 이 듯이 저그쪽 그래가 데뷔 되다 우와 여기가 지하로 지하로 나머지 가겠네 준비가 끝나네 준비가 끝나네 간다! 오! 와 뭐야! 오! 무서워! 오! 난 떨어졌어! 준비가 끝나면 이랬는데 님들 다 준비가 끝난 거겠지? 아 입안에 엿을 갔나 아 나 요번에 썬들기 할 적 있었는데 그거랑 잘 봤는데? 나도 갈래! 에이 너 몰라!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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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나 죽었다 근데 이래 뭐지? 헐! 너 바로 뒤에 있어 이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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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 사자! 빠르네 오 빠르네 도ied 나 그거 깜짝이야 어깨 잡았을게 어깨 잡았을게 어 나 죽었다 내가 저러러 간다 어 상대한테 많이 타오네 아 나 포괄이 엄청 죽었어 어 우리 죽었다 어 우리 살려? 어 우리 살려? 살렸어? 살렸어? 아 아 리트 어 나 죽어요 잠깐만 오오 여기 개판대 나 절로 가고 싶은데 나 누웠어 살려줘 살릴 수 있을까 아 보판대 살려달라는 거야 저 자신을 얘기하자 뭐지? 야 내가 리트 리트 살릴게 살렸어 나 이제 키트 없다 구할 키트 없어 뭐지 얘가 너무 아깝다 수빈 압설에 피해야되는 것 같은데 어디로 올라올지 모르겠네 아니 입 안에 있는 편도결석 때리는 거야 아 알아 알아 근데 입 닫을 때 입 닫을 때 입 닫을 때 피하고 아 나 죽는다 왜 죽는 거지? 아 여기 처음보다 고팠다 아 혹시 잠도 놓아라 오였네 야 와 와 안된다 대박대다 이게 말이네 이상해도 신나지가 않아요 자 찍어봐봐 어? 내가 당장해볼게 당장해봐줘 연사 샷건이라 빠르거든 아 나이스 아 아 아 아 나 상다 열어놓게 아 아 아 상다 열어놨어 여기 봐 이런거 으흠 아 아 예 예 야 하кий 또 해야봐zu 우리š라 가면 될거같아 화내보면 다같아 될거같아 한번만 더 벌려라 야자리 나온다 이제 어? 보냈는데? 됐다 가자 가자 까물었어 이제 똘도 안보인다 어디? 내줘 오오 나 똘이 안보여 나 있는데 나 있는데 힐피다 이제 아 뒤에서 나오는구나 오케이 잡았다 힐팩 없지 어 나 힐팩 근데 나 나 나 또한거같아 잡았다 잡았다 아 나 죽었다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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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잡아볼게 아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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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니까 아아 아 취있네 아 striptlov에 Feedback 같이 도와드릴거같아 몸에 있는 약점 파괴 어 뭐야? 죽였어? 아니 아니 몸에 있는 약점 파괴하라는데? 약점? 뒤에 가리켰다 뒤에 짤짤이 많아 도망간다 아 도망간다 아 도망간다 수요탕 입가들었는데 수요탕 먹었어 수요탕 먹었어 먹었어? 오케이 도망간다니까 수요탕 가야되나? 여기 약점 약점 아 때리는게 차불안해봐 차불안해봐 약점 이거 오른쪽 없어 오른쪽 없어 왼쪽 보여? 내가 뒤에 오는 애들 좀 막아볼게 아 나 왼쪽으로 한번 가볼게 나 왼쪽으로 옮기는 중? 응 보이는거 있어? 어 아직 안보여 아 근데 여기 소리써서 잠깐만 여기다 나 왼쪽으로 옮겨 아 왜요? 저게 안쪽으로 옮기지? 네 아 나 누웠다 미안 여기다 우리에게 안쪽으로 옮기고 죽어 잘못한 사람이었어 누군가가 들리지 행복과 인정에 시야를 여유 있거든 도망간다! 도망간다! 오, 천천히. 난 이 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. 이리와! 여기 나가야 돼! 자, 가자! 여기! 오! 또 살았어! 극적으로 살았어! 오늘 날씨가 날씨가 나지 않나?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시 하나는 돌려받는 건가? 도시 하나? 하면 얌얌 할 줄 알았다고요? 그게 더여선 안 되죠 어? 그게 여기 있다 설마 갑자기 길에서 올라온 거 알겠지? 뭔가 잊어버렸어? 제가 도시로 가야 할 줄 알았지? 그래도 돈을 가야 할 줄 알았지? 어? 펜디 돈 미세였어? 그러니까 더 똥올랐는데? 더 똥올랐는데? 더 똥올랐는데? 오! 누군가가 계란이 없지? 오! 그리고 베이컨! 어제 베이컨 살려서 못 찾아서 못 샀는데 본인에 맞긴 하지! 인정합니다! 나이스! 우와 오케이! uchen." ก ints 고맙다 aching 蘭 .... amer pra learns 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